영화 탄생을 만드신 강풍신 강풍님과 함께하는 무리토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선구공연 그리고 선기대원 하자 선교를 보자 또 키마아사와 상반에 선교사의 형과 판단한 가세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도의 찬란한 신라빙 선수를 키울 수 있게 목소를 갖추실 청교사체의 피가 풀려진 이곳 새남도 선지에서 태아는 9월 청교사 성원성, 새남도 청교의 세면들입니다. 바로 영화 선생의 감동놈과 선지아를 부족하고 시도할텐데요. 그럼 강풍신 히라멘스 감독님과 새남도 성당의 백낙을 미세우신 분들을 기회로 모시겠습니다. 토요일에 오신 분입니다. 인정한 신라가 한세의 감독님이십니다. 박근식 정국은 어떤 놈이 되세요?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의 감독님과 연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해상부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단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결정됩니다. 자, 신분의 일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사랑과 MICHAEL бок실 방담을 시켜주시죠. 신간인 신처는 플레이 수업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신경하시고, 주인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십니다. 저는 소수소공, 한국, 숙제공자, 소수소의 소수소입니다. 아무튼 제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의 신작은 신작을 감독님의 영화 탄생으로 인기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기게 되실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겠어요. 아, 감독님, 감독님 사실 저도 뭐 당연히 이 영화를 한 듯 시키는 생각이 있는 것 시도 없었죠. 그런데, 어, 지난해 현상 영화를 시작하시고 어, 아, 지난해 10년인가 10년 정도 기억이 나 된 분이 돼서, 어, 그, 이리 가리지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소액은 생각보다 좋겠다고 생각이 왔어요. 시간이 조금 영화를 이고셨을 때 어, 인도로, 종료로, 상료를 다같은 테니르테니때 조건으로, 그날 날 잘 만들어 놀고 싶습니다. 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안녕하세요. 그와 맞imar 계약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도움이ust지와 하 chasing 화장을 시작하셨습니다. Почему Guerlain의 상 donde 구격 Cities and変 Government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자 이게 너무 쉬워해주는 않아도 récup Executives controversia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기대를 시키고 모르고 우리나라 선교 성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주셨잖아요. 생각과 성재의 영화 기운 후에 다시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영화를 준비하기 전에 조합 택배를 들고 여기서 왔습니다. 전 지상생들은 여기에 비하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넥벌레오리티가 출연했을 때 10주년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제 처음으로 작년에 영화 기간에 신중력이 있다 정확히. 여왕님이 흥미를 찾아오시는 유시동본에서 여왕을 소개하고 우리 유시락처럼 같이 저희들 여왕님이 한 대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 소감보다도 기태루 성재는 영화를 주셨다. 그 생각이 듭니다. 금낭이 신부님은 파틱한 일을 환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잡을 쓰기 몇 년으로 이랄까 물어보십니다. 저희들이 얘기하실 것과 그 자리에 도망을 만드신지에 제가 알겠어요. 저도 혼자 있지만 정말 금낭이 신부의 생각이 아파바이트할 것 같고 오늘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대기 등원하고 금낭이 신부님은 뺄창상으로 닿게 되면 여기서 도망가셨는데 이 자리에 이 우선이 다시 된 팀 때문에 편안함에 한 번가 전쟁을 시원하고 현실이 몰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금낭이 신부님의 꿈을 앞둑마실 것 같습니다. 웃음이ely 참 좋습니다. 사실 역시 나로는 아프고 싶지만 이 생홍도 영화를תי 히트 이 교육도 남있네요. 공통적으로. 예. 소리만 조금 들려버리고 제가. 제가 반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동안 그냥 보셨으면 보셨을까? 안 보면 보셨나? 큰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영화의 백상수님의 혼돈을 기도에 대장하신 감사받을 받게 되세요. 제가 사실 통계인으로서 통계인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67형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님이 선택보를 받으시면서 이 기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님처럼 제가 공무원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를 본인의 모든 작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하고 싶은 것만으로만 2장짜리까지 정말 빌려 드리기 상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 것입니다. 저도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신자분들에게 몇 번 눈물을 해버렸냐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동영아 신부님이 수료하신 날 바로 이제 곧 반작이 됐는데 수료하신 이 장소, 이 풍랑도에 헤어진 이 성지에서 영화를 공작하니까 아까 처음에 기획했던 수강망입니다. 사실은 이 시각의 명령이 기다려봤거든요. 근데 그 수강망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강한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한테 몇 번씩 행복하고 아마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수남자 성지에 대해 잠시 후에 담아보는 걸로 하고요.